외모아 이거 좀 대고 있어요 아까보니까 엄청 부었더만 신경 안 써도 해 아 좀 말 더럽게 안 듣네 야야야 뭐하는 거야 아니 나 때문에 다쳤는데 사람이 도리가 있지 어떻게 신경을 안 쓴데 무슨 중이병도 아니고 무슨 남자가 그 새침해 거 떼지 말고 붓기 다 가라앉을 때까지 진주야 저거 어딜 가는 거야 뭐야 지가 의사야? 아니 근데 왜 자꾸 반말을 해 네 아...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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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..뿌리 야 테이크로 아껴둔 아...뿌리 아...뿌리 어떻게 여기 부셔진 거 같아 아...뿌리 아...뿌리 잘라 도와 √ 알바 잊attend